양 선수 얘기요 오베치 1개인 미들코스 서비스 과연 양 선수의 장기가 어떻게 발휘 3구 정단아 좋은 성장치를 보여줬다는 표현입니다 3구 곽수지 동물적인 감각으로 한점을 많이 한 정단아 빠른 서비스 빠른 템포의 공격 앞서 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3대5 2점 차 미들코스 서비스 선택 그리고 득점 범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빗발치는 공세 그럼 상자prises 뒤집어 놔야하는 소원 이번 시즌 2승 8패 된공 자 욕심되지 않았습니다 박수줍니다 미들코스 3골 넷 나인 오우 포인트로 갑니다 끈들림이 없을텐데 다고한 압박감 정단하의 손으로 시작합니다 아아아 그렇군요 백핸드 부드럽게 정단하 블레오프 2차전 준비 포핸드 곽수준 백핸드 번거라 그러한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단하의 3구 부드럽게 3구 5구 찔러 놓습니다 3구 처리해야됩니다 5대2 5대2 백핸드 블럭 곽수준 빈공간 완성도에 이겼습니다 네네 3구 뒷발치는 공세 강타 와아아 3구 3구 8대3 3구 네트 타고 넘어갔어요 행운까지 6점차 3대9 힘을 실어봅니다 백핸드 정단하 서비스 정단하 백핸드 돌려봅니다 각수지 선수는 포인트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렛 4년생 곽수지 미들코스 선택 곽수지 백핸드 선택 정단하 4핸드 전환 공처리도 빨리하는 그런 단점이 있네요 그렇군요 기회를 잡았습니다 왕 미들코스 미들코스 1구 날립니다 퐁당퐁당 서비스 자세잡고 쏩니다 받아냈구요 정단하 그리고 득점 3번째 게임은 아직 3개의 득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핸드 짧게 공을 주고받는 양선수 버핸드 전환 곽수지 팀의 플레이오프 오매치 곽수지의 서비스 길게 그리고 빠릅니다 1차전 승리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힘을 실어봅니다 그 자세 굳건하게 곽수지가 버팁니다 4대3 백핸드 찔러봅니다 왜냐하면 키가 큰 선수기 때문에 한발에 코너가 다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절반으로 어이 4대6 아아 곽수지 리시브 4대6 아아아아 3점차 8대5 백핸드 곽수지 코스변화 정단하 현재 상황에서 2점 차가 됩니다 정단하의 서비스의 선택 미들로 갑니다 부드럽게 양서수 주고받습니다 긴 서비스 득점 어김없이 한점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 서비스 반겨 짧은 서비스 백핸드 돌아섭니다 세번 네번 연초 백핸드 정단 이번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포인트 대결 그리고 양서수의 직중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